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후경북 동압신공항이 들어올 예정지로 지금 저희가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서보면에서 경상북도 군의군 서보면에서 군의군청 정도로 지금 더 많은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서 장측에 있는 단계북 동압신공항이 들어올 예정지로 지금 더 많은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압신공항이 들어온 예정지로 지금 더 많은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압신공항이 들어온 예정지로 지금 주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지를 산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지겠죠 이곳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왼쪽으로 가면 내일이 들어가는 길이구요 계속 군위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논이나 좌측에 있는 이 가수원 좌측에서 한 50m 정도 지나면 군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상당히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전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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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